반갑습니다. 우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강세장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CPI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죠.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죠. 기대감을 나타낸다 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CPI 따위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금리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주간 많이 조정받았고 그리고 파우러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이 한번 나왔죠. 이런 부분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계속 조정할 만큼 조정했죠. 어느 정도인지 조충조충했죠. 조정할 만큼 조정했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는 반드시 시작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정말로 힘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량주들, 기술주들, 그리고 테마주, 기술주, 테마주, 기술주, 테마주, 에로베우, 기술주, 테마주, 이쪽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와리가리 치고 제약바이오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데 그동안에 많이 내렸죠. 많이 내리고 제약바이오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뭐 부닥거리 작업을 크게 한번 했기 때문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죠. PSMC는 오늘도 좀 눌러지고 있죠. 어제 한번 크게 눌렀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여진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 구간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워낙 크게 달렸기 때문에 플랫폼 구간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얘는 시청을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시청. 시청이 아직 이제 지금 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죠. 플랫폼 구간을 좀 형성하고 또 2차 상승하고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랠리 재개한 미국 증시 테슬라 공매도들 10조 열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랠리를 펴줬죠. 지금 일단 지수를 좀 먼저 보시면 다오가 1.1% 상승해 나스다 1.48% 상승했죠. 아주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선물은 0.1% 하락 중인데 우리 증시 코스피 1% 오르고 있고 코스피 0.78% 상승 중이 있죠.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좋고 전체적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 테슬라가 그동안에 많이 달린 상황인데 위치가 아주 높으면 조정을 반드시 합니다. 그게 다르면 필히 반등을 하죠. 그래서 조정을 하는 모습이 조금 나타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올라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빌게이츠가 또 한마디였죠. 크게 반응을 또 했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강세장 지속 시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계속 올랐다 내렸다. 20선 언제리에서 닿으면 반등. 이런 상승, 지그재그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괜찮죠. 다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LG는 제가 어제 쭉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반등에 성공하는 5회선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안정적인 종목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아버리고 기술주들, 기술주들은 계속 강세를 지속을 하는 여러 모습이죠. 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가는 여러 분위기이고 카카오도 어제 초점을 많이 받았죠. 초점을 많이 받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장에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 기관 오늘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야 되다가 미진시 반등을 보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양매수 들어오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닥은 외인이 340억 정도 매도 기관이 30매도 중이죠. 양매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은 별로 올라도 시큰둥한 그런 상승이죠. 그래도 HLB는 내릴 만큼 내렸죠. 내릴 만큼 내리고 십자도지 나왔고 어제 수급이 다 좋았습니다. HLB 그룹이 제피지난한국이 한 군데에서는 꼭 들어가서 매수 쪽으로 유입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내릴만큼 내렸다. 그리고 그게 다르니까 필히 반등하죠. 파동을 이렇게 태우다가 좀 밀어주고 다시 올라서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더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내린다 그러면 개인 매수세들이 아주 강력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1%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동을 좀 태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 고난의 행군이 지속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죠. 60선 언저리에서 올랐다가 조정 올랐다가 조정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바닥을 좀 잡고 있죠. 제약은 어제 막바지에 막타면 이제 크게 내려서 끝이 났는데 바로 이제 올라서는 2% 정도 상승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테라피틱스도 바닥 잡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이 0.3%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세대헤스키아도 0.6% 0.7% 정도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온은 1% 내입니다. 올라봤자 1% 내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제약바이오축은 이런 강세장 상승장에서 상당히 소외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올라간 게 1% 오르면 제약바이온은 좀 많이 오른 겁니다. 외인기관이 콜스닥 쪽에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인기관이 매도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제약바이온 쪽은 눌림을 보통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그래야 좀 좋은 모습이다 보니까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MC가 아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눌러대고 있죠. 장은 좋은데 HLB는 항상 시장하고 관계없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지금 이제 크게 급등을 했다가 악재 찌라시 하나 던지고 아주 강력하게 밑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밀고 있는데 요 온저리에서 물려있는 물량들 털어내는 작업 진행이 계속 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급등을 하고 나서 쭉 끌어내려서 거래가 터졌던 구간까지 다시 밀고 있습니다. 거래가 터졌던 구간까지 다시 밀고 있는데 지금 1차 상승은 거의 이제 마무리를 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1차 상승은 마무리 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얘는 움직이는 진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크게 올랐고 크게 내리고 있죠. 크게 내려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PSMC는 시가총액이 이제 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억 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HLB 산화로 들어오고 그리고 카티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변화가 생기죠. 그렇게 이제 큰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카티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에 걸맞는 시총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만들어 놓고 있다. 하이드로리튬의 이런 대주주 변화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몇 배 정도 아주 크게 올랐죠. 아주 크게 상승했는데 하이드로리튬의 움직임과 유사합니다. 지금 쭉 올라섰다가 하이드로리튬도 이렇게 쭉 내려치고 어디까지 내려칠지는 세렴합니다. 세렴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더 내려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업의 가치가 명확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기회로 활용합니다. 매수기회 매수기회로 활용을 하면 된다. 차트를 보면서 정말 겁이 나겠지만 여기서 지금 흘러내려서 끝날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 생기는 바이오주로 황골탈퇴가 되는 기업이죠. 이렇게 해서 누르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어제 미꼬리 수준에서 더 누르고 있죠. 이게 더 눌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또 누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누르고 나면 강한 반등이 반격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강한 반격이 일어날 거다. 예를 들면 상한가 정도 강한 반격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내고 털만큼 털어내고 나면 아마도 갑자기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플랫폼을 좀 만들 수 있는 큰 플랫폼을 큰 플랫폼을 만들고 다시 이제 이런저런 변화가 또 생기는 상황이 오면 다시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크게 끌고 올라가는 대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상승의 흐름은 결국 시가총이죠. 시총을 천억인데 어느 정도까지 카티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시총 어느 정도까지 인증을 하는 게 적당할까 이런 움직임을 아마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시총만 보고 매매를 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도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거를 먹으려면 또 크게 맞아야 됩니다. 큰 거를 먹으려면 크게 맞고 또 견디고 해야지 큰 거를 먹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시총이 워낙 작으니까 시동이 걸리면 아주 강력하게 레벨업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려주면 매수기에 매직기를 주는구나.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